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계획 있어? 확실치는 않지만 집에 있을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지만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야 개봉 첫날에 너와 그 영화를 보고 싶어 개봉 첫날에 너와 그 영화를 보고 싶어 어떤 영화인데? 더 시티라는 영화인데 감독이 아주 유명해 더 시티라는 영화인데 감독이 아주 유명해 나는 그 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 보았어 나는 그 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 보았어 완전 팬이야 완전 팬이야 그 감독의 스타일이 너무 좋아 그 감독의 스타일이 너무 좋아 스토리가 매우 탄탄하고 배우 캐스팅도 신선했어 스토리가 매우 탄탄하고 배우 캐스팅도 신선했어 그는 독창성이 뛰어나서 이번 영화도 많이 기대가 돼 그는 독창성이 뛰어나서 이번 영화도 많이 기대가 돼 장르가 뭐야? 장르가 뭐야? 딱히 어떤 장르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 딱히 어떤 장르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 SF 인내 리얼리티 드라마도 있어 SF 인내 리얼리티 드라마도 있어 그래, 나도 점점 궁금해지는구나 그래, 나도 점점 궁금해지는구나 내가 두 자리 애매할게 내가 두 자리 애매할게 영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고마워, 영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극장 근처에 유명한 이트리 식당이 있어 극장 근처에 유명한 이트리 식당이 있어 완전 좋지 완전 좋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들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계획 있어? 확실치는 않지만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야 개봉 첫날에 너와 그 영화를 보고 싶어 어떤 영화인데? 더 시티라는 영화인데 그 감독이 아주 유명해 나는 그 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 보았어 완전 팬이야 그 감독의 스타일이 너무 좋아 스토리가 매우 탄탄하고 배우 캐스팅도 신선했어 그는 독창성이 매우 뛰어나서 이번 영화도 많이 기대가 돼 장르가 뭐야? 딱히 어떤 장르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 SF인데 리얼리티 드라마도 있어 그래 나도 점점 궁금해지는구나 내가 두 자리 애매할게 고마워 영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극장 근처에 유명한 이트리 식당이 있어 완전 좋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